철저하게 활용 사례, 그리고 쓰는 것들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웹3의 기본적인 개념과 영역에 대해서 다져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게 목표였거든요. 웹3의 중요한 컴포넌트를 시즌1에서는 많이 다루려고 했었는데 아직 활용 사례가 가시적으로 잡힐 만큼 큰 사례들이 많이 없어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기 쉬웠을까? 파트2는 철저하게 활용 사례, 쓰는 것들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각자 속한 산업에서 각자 기존에 잘하고 있던 서비스를 어떻게 더 고도화해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건지 시즌1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고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위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BMW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웹3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실물 기업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트1이 기본이었다면 파트2는 실전 응용? 정말 여러분 모두를 위한 콘텐츠입니다.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블록베비 시즌3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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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